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 정상 민트초코 반대하는 사람? 정상 민트초코 먹는다고 그냥 뭐 치약을 먹지 뭐 그럴까면 민트초코를 왜 쳐먹어 하면서 개질하는 사람? 어 그 사람 이제 비정상 형은 과시시 찬성이야 반대야? 나는 개인적으로 과시시 졸라 찬성하는 타입 그게 제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헤어지면 그 이후에 힘들 수 있겠으나 그렇게 따지면 사실 헤어질 걸 생각하고 만나면 만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결혼할 상태 찾고 결혼을 해야지 일단은 나는 연애하면서 친구처럼 연애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내가 여자친구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이러면은 연애할 때 되게 재밌거든? 서로 눈치 볼 것도 없고 어 술자리 갔는데 내가 뭐 허락 맡을 것도 없이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술자리 가는겨 어 그러면은 더 꿀재미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또 같이 주변에 살면은 어 막 술먹고 막 걱정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3분 거리에 막 여자친구 집이 있고 이러면은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과시시 뭐 이런 거에 대박 찬성하는 편이지 대화 잘 통하고 어 그니까 일단은 과시시면은 나랑 일단 같은 업종이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도 하고 어 나는 어쨌든 연애하기 전에 사람을 되게 많이 파악하는 편이라서 여자랑 연락할 때 보통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나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이야 나는 이 사람이랑 연인으로 발전할 거 같다 하는 사람 아니면 난 거의 연락을 안 해 남자 애들이랑도 연락 잘 안 하고 해봤자 단톡에서 그냥 어 그냥 셀카 보내고 메롱하고 이제 이런 거 밖에 안 하지 굳이 나는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지금 나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여자들이 보통 그게 좀 많은 거 같아 남사친이 있다 남사친이랑 썸이랑 전혀 다르다 남사친은 친구고 썸은 썸이고 이런 게 많더라고 보통 그래서 나는 썸인 줄 알았어 나는 썸인 줄 알고 한 두 달 세 달 연락하는데 그 사람은 나 그냥 친구였던 거지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있던 거 쉽지 않다 아무튼 그래서 여자 애들이랑 여자랑 보통 연락하면 무슨 대화 하냐면은 나는 근데 일단은 보통 고민을 얘기하는 게 가장 쉽지 근데 이제 고민을 얘기할 때 상대가 또 파악하기 쉬운 게 내 고민을 어떤 식으로 들어주냐도 중요하잖아 사실 만약에 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만약 연애를 하게 되면은 뭔가 내 고민에 대해서 잘 들어주느냐 어 아니면 그냥 대충 듣고 넘기느냐 뭐 공감을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고민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근데 만날 수 있으면 애초에 연락보단 만나는 게 무조건 낫지 어 근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연락을 한다 싶으면 그냥 여러 일상들 얘기하면서 나 오늘 촬영했다 근데 나 오늘 촬영했는데 뭐 이런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았다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헐 힘들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냐 그런 거 하면서 어 이 친구 나랑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도 더 연장선으로 카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더 있잖아 난 엄청 깊은 얘기는 카톡으로 안 하거든 전화로 하든 뭐 만나서 하든 하는 타입이라서 나는 사실 카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나는 그냥 맨날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아 영둥이가 고민 털어놓는 여자는 썸녀? 어 거의 뭐 그럴 수 있지 꼭 고민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지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 그중에 이제 고민들도 있을 거고 내가 행복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연애에 있어서 무조건 서로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서로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된다 생각해 나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연애가 되게 안 좋아 그렇게 좋은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연애하는데 막 서로 싸우고 싸우는 건 상관없어 싸우고 잘 풀고 하면 거기서도 배운 점이 있으니까 근데 맨날 싸우고 우울하고 막 친구들한테 내 남친이 어쩌고 내 여친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난 진짜 안 좋은 연애라 생각하거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은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져 연애만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내 그냥 인생 자체도 내가 만약에 오늘 촬영을 했는데 이런 이런 점이 되게 아쉽고 이런 이런 점이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촬영이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고민 털어놨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 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되면서 촬영에 좀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는 거잖아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게 나는 좋은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지 만약에 근데 이제 뭐 500일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그런 연인인데 그때도 계속 발전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지 서로 긍정적인 영향 끼쳐주는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그냥 편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자체도 되게 좋은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힘들어 근데 여자친구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치유가 된다든지 할 수 있잖아 아 뭐 종교나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정도 얘기할 수 있지 그니까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아까 내가 코로나 얘기했듯이 반대편의 의견을 박살내버리는 의견을 그니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니까 나는 요런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공유를 하면서 상대편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진짜 이해가 안가 이 새끼들은 그냥 다 머리를 박살내버려야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싸움이 날 수 밖에 없지 민트초코 그것도 좀 웃긴 예식이긴 한데 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 정상 민트초코 반대하는 사람? 정상 민트초코 먹는다고 그냥 뭐 치약을 먹지 뭐 그럴까 하면 민트초코를 왜 쳐먹어 하면서 개질하는 사람? 어 그 사람 이제 비정상 뭐 요런 것도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지 아 뭐 민트초코 싫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아 먹느냐고 막 뭐 치약이 어쩌고 막 어 그거 있잖아 극단적 민초주여 부먹찍먹? 아 그것도 그것도 얘기하면 말이 길게 나오지 나는 원래 개찍먹인데 가끔 이제 어떤 좀 고급진 중식집 가잖아 중국집 가잖아 거기 가면은 탕수육이 되게 고급지게 해갖고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줘 그런 데서 탕수육 부어서 주잖아 개맛있어 그러면은 탕수육 되게 뜨끈하고 바삭하고 어 왜냐면 거기서 이제 요리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기본 기존 이제 중국집들 가면 우리가 그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탕수육들 있잖아 조금 늦게 먹으면 바로 눅눅해지고 그런 친구들은 부먹 하면은 거의 뭐 콤프로스트 10분 담가놓은 콤프로스트 마냥 눅눅하잖아 걔네들은 찍먹이 낫긴 하지 사실 탕수육이 배달되면서 찍먹이 뜬 거라서 그니까 가서 먹을 거면 부먹도 맛있어 어 그 사람들도 부먹 싫다고 막 괜히 극단적 반미초파티처럼 아 부먹 아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지만 막상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좀 유할 필요가 있다 유하 나도 원래 부먹을 싫어하지만 누군가 부먹을 했을 때 그냥 한번 먹어볼 수 있는 먹기도 전에 그냥 쿠사리 개놓으면서 부먹을 왜 먹어 하면서 그냥 뺨뜨기 때리면은 그럼 난 평생 부먹의 맛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한번쯤 먹어보고 그 맛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나 식당 가서 부먹을 먹으면은 방금 튀겨가지고 바삭하거든 밤에 붓지마 이 정도로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제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뭐 부먹파다 찡거파다 이런 걸 떠나서 함께 먹는 음식인데 왜 니 마음대로 다 부어버리냐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하지 음 뭐 그니까 부먹파 찡거파다 이런 걸 떠나서 음식에 되게 진심인 사람인 거야 음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하면은 또 나는 김치 막 뭐 따로 덜어서 먹는데 니가 그렇게 다 같이 먹어버리면 니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 음식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음 그래서 비슷한 치앙끼리 먹는 거 많은 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어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놀라 하고 나는 그냥 사람이 좀 유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난 예민한 사람 좀 싫어해 그래서 난 예민한 사람 맞춰주기 좀 싫어 적당히 적당히 만약에 좀 그 사람이 좀 싫어하는 거 있어도 그냥 아 다음에 뭐 그러면 되지 하고 그냥 다음부터 내가 좀 조심하고 하면 되는데 막 너무 예민해서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어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눈치 없는 사람 그리고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해 나는 예의 없는 사람 아 예의 없는 사람도 진짜 싫지 사실 근데 이게 좀 광범위한 게 눈치 없는 사람이 광범위한 게 사실 눈치가 있으면 예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한다는 거야 눈치가 좋다는 게 어 그러면 당연히 예의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눈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센.. 그러니까 사실상 센스지 센스 진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 없는 척도 할 줄 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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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눈치가 너무 빠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한 고등학생 때 당시에 설날에 할머니 댁을 갔어 근데 이제 큰아빠가 괜히 이제 그 지갑을 꺼내기만 해도 나는 눈치가 빨라서 아 벌써 용돈 받는 타이밍인가? 하면서 모르는 척 괜히 밥 한 입 더 먹고 있고 절대 큰아빠한테 눈 안 가 큰아빠가 여기 다가와서 돈 이렇게 건네기 전까지 전까지도 모르는 척 이미 이미 돈 꺼내는 거 여기 시야에 다 보이거든 어 인간의 시야는 180도까지 되거든 다 보여 근데 밥 먹으면서 아 개이득이다 여기 오시면은 아 용서야 뭐 많이는 아니.. 어 용돈이다 하고 받아라 깎아 맛있는 거 사먹어 이러면은 어? 아 저요? 어? 어 저 괜찮아요 저 괜찮은데 정말 어 한 세 번까지 거절해줘야 돼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아야 받아 받아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아야 야 받아 야 주머니 넣는다 이러면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한 두세 번까지 거절해줘야 돼 어 어 그런 것도 지키면서 또 받고 거기서 보통 아 그래? 하고 빼는 어른이 어딨냐 솔직히 그런 어른이 이제 눈치 없는 어른인 거고 사실상 거기서 이제 거절을 한다 해도 이제 주시니까 근데 또 거절에 너무하면은 뻘쭘해져 이미 마음을 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줘야 돼 거기서 진짜 거절 많이 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약간 눈치가 없는 거야 어 이거 안 받.. 어떻게 그럼 뭐 안 받아? 그럼 아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뻘쭘해지거든 두세 번 정도 거절하다가 받아줘야 된다 그럼 이제 알아서 알아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실드 쳐주지 야야 뭐 다 컸는데 용돈을 줘 이러면서 그러면 아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거잖아 어 그런 그림이 가장 이쁘잖아 다 똑같네 진짜 한국인들 다 똑같아 네? Liz and Move It All 들기보에 보면 하는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 궁금해 We can do it or